두 가지인데 또 하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일단은 처음부터 거절하면 안 되니까 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배출 때문에 내가 배출 때문에 땀 맞췄어 땀 맞췄어 아 그래요? 야 구라한테 가봐 구라가 요새 여유가 좀 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애를 소개를 시켜주겠어 아 알겠습니다 도주 상봉입니다 상봉입니다 네 신나게 달리는 퀴즈 가족 스피드 정. 시.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자 갑니다 시작 이거 이거는 물에 살고 알아서 말을 저 말 강력한 물고기야 고래? 그것마다 더 강력하지 이빨이 아주 날카로워. 상어. 그렇지. 매일 음영이었는데 염소가 아니야. 염소랑 비슷해. 양. 그렇죠. 봄 다음엔. 여름. 그렇지. 헬리콥터. 성대 의사도. 4. 더하기 5. 는.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라고 얘기하나. 어. 이거는 먹는 건데 길쭉해. 먹는 거에 길쭉해. 야채야. 오이. 아니야. 초록색이잖아. 파. 아홉 개. 아기한테. 도리도리도리도리. 짝꿍. 그렇지. 이거는 불이 날 때 위에서 뭐가 나지. 연기. 그렇지. 아 우리 눈 쉽게 봤어요. 이게 뭐야. 아홉 개. 여덟 개. 여덟 개. 맞췄다. 얼굴 똑같은 거 보여줘. 아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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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파트 그 도시야. 도시. 땡땡빵. 경주빵. 빨리 빵빼 빵빼. 경주. 빨리 빨리 빨리. She's very beautiful in Loma. She's bath with milk. 나르님 뭘로? 아, 클레오파트라. 오케이. 빨리 빨리. 모르겠다. 연필 끝에 있는 게 뭐지? 연필. 심. 그게 첫 글자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막 막. 심란해. 심, 심오. 아니, 심란. 심. 심. 통과, 통과. 얘기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10월 9일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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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며칠이지? 우리가 할아버지 뭘 지내지? 제사. 그게 첫 글자야, 제. 제헌절? 그렇지. 이거 2인데. 틀리. 아니, 그 빼야 되는 이 있잖아. 송곳니. 사랑니. 그렇죠. 빨리 빨리. 몸에 적은 거야. 인삼? 산삼? 이걸 봐야 돼. 이 책이 있어. 이런 약초는 여기. 책에. 첫 글자만 설명해야지. 첫 글자만. 알 것 같아. 서남북. 동. 그래, 그래. 동의보감. 그렇지, 그렇지. 아, 12개. 아, 12개. 아, 잘 어울립니다. 3, 2, 3, 4. 연수는 몇 개만 칠 거예요? 11개요 문제가 10개인데 11개 맞힐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자, 갑니다 시작! 연수는 치카 치카 때 쓰는 거? 치약! 아니 이거 이거 칫솔! 그렇지! 엄마 이렇게 티비티드 쓰는 거 리모컨! 자, 잘했어요 이게 뭐지? 박수! 그렇지!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뭐지? 솜사탕?